안녕하십니까 강신우입니다 시바사업의 출시와 앞으로 출시 예정인 시바 플랫폼에서 파생된 코인 트리트 토큰을 출시할 계획을 오늘자로 공개했는데요 지속적인 시바이누의 생태계 확장이 주목은 받고 있지만 투자 가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요 일시적인 상승은 본체인 시바이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당장 우리나라 카카오만 보더라도 이 생태계 확장을 시도하다 본체의 색깔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해본 우리로선 마냥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 때문인지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우는 캐시우드 또한 시바이누와 같은 민코인 사업에 일론 머스크 민코인 기반 사업 XAI XAI의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자로 밝혀졌습니다 초창기에 아무런 기술력도 없이 탄생한 이 민코인들이 현재는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의 테마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시바이누는 보합상생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미 수많은 생태계와 현실에서 화폐로서의 가치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과거에 보였었던 급등은 앞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지금의 시바이누는 테스트 중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장이 마감이 되기 전 글로벌인 아웃 오브 더 머니 G.I.O.M의 말에 따르면요 현재로부터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약 20% 정도의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싸움에 많은 자금을 소모하는 기회비용을 날리지 말아달라며 대견을 두기도 했습니다 자랑하려고 차트를 킨 것은 아니지만 저번 영상부터 이 빨갈라인까지는 무조건 상승이 나온다고 거의 한 일주일 전부터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여전히 갈케단선은 살아있으며 RSI 상대강도지수 또한 우산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6월달 최종 가격은요 0.00002950달러로 마무리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3세대라고 불리우는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하게 될 보물같이 귀한 정보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페페, 시바이누, 심슨을 능가할 단 만원 한 장으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같은 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만원 한 장으로 로또등과 버금가는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감히 얘기 드립니다 자 긴 말 필요 없이 먼저 인맥딜을 동원해서 중국에서 암호 네트워크를 통해 받아온 녹취본을 공개할 겁니다 해당 화면은 암호 네트워크에서 녹취본을 받아오는 방법인데요 암호화된 명령어를 입력 후 마지막으로 비밀번호까지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mp3 파일이 하나가 다운로드가 되죠 해당 원본은 6월달 업비트와 바이낸스에 상장된 코인 중 하나로 앞으로의 시장을 이끌 최소 수천, 수만 배가 올해 코인의 정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자 여기까지 아주 일부 공개해 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이낸스와 한국의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이며 6월 일정은 지금부터 6000% 상승하는 코인을 보고한다 매도 일정은 6월의 마지막 주라며 날아온 정보이죠 해당 코인명을 그냥 공개해버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극비로 진행이 되는 만큼이나 많은 정보 유출은 코인과 일정의 변동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방송에서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유료방 업자들이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제가 죽어도 볼 수 없기에 공개하기 전에 구독자님들에게만 모든 정보를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보이시는 010-8111-7554번 010-8111-7554번으로요 지금 당장 세력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녹음 원본과 정확한 내용, 대응 방법까지 구독자님들에게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밥상은 전부 다 차려졌고 숟가락만 얹으면 되니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혹시 믿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관심 코인이라도 담아두시고요 꼭 확인하세요 그럼 손해볼 일도 없으실 거고요 두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시장은 매일 열리고 있고 기회는 다시 또 주어질 겁니다 그 기회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익 무조건 가져가실 거라고 확답드리면서 제가 정말 정말 어렵게 공수해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은 배 타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 강신우와 함께 따뜻한 장고 만들어 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돈되는 정보를 공유하는 강신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